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먼저 할텐데 여기 지금 선택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미처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팩은 어차피 다운받으시면 한국어로 설치되어 있을 거고 설치 위치는 PC의 C드라이브 프로그래밍 쪽으로 설치가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처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설치를 해주면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맨 위에서부터 기준으로 한다면 데스크탑에서 개발을 하니까 선택해주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재설치하면 돼요 추가 설치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 보면 어차피 C++은 바로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C++과 윈도우즈에 대한 이런 거 플랫폼 개발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설치를 다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장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클릭하면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윈도우상 설정이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부팅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계정 만들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개인 상황대로 만드시고 스타트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냥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실행하는 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된 거고요 기본적인 스튜디오 설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되고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서 작업을 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저처럼 오픈 CV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네이버든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면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버전이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제가 윈도우 환경 확인해가지고 이게 빙그르르 돌면서 해당 최신 버전으로 오픈 CV를 다운받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용량은 많지만 다운로드는 금방 돼요 exe가 아시는 것처럼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면 나름대로 이제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압축을 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압축을 푸니까 그 용량이 엄청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다운로드 자체에다가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픈 CV라고 해서 해당 폴더가 생성이 됐고 이러면 다 된 겁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다 됐다 그러면 아까 왜 프로젝트 무엇으로 시작할 건지 물어봤는데 코드 없이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오픈 CV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만 열고 말았습니다 오픈 CV까지 전부 설치가 됐다면 빈 코드를 했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전에 실습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다 여러분들은 C++ 검색하시면 빈 프로젝트가 나와요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폴더에 이 폴더가 또 만들어져요 폴더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D드라이브에 이 폴더 만들어진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또 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솔루션은 여기서 돌아가요 이중으로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D드라이브에 이러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하면 이렇게 솔루션에 해당 사항이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솔루션 탐색키가 없다라고 하면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스 파일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만들어진 거예요 C++에 Cpp 확장자로 만들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세 항목을 하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하든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나 소스 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파일명이 그래서 여기 세 항목으로 해서 정의를 하죠 C++ 파일 맞고 확장자 맞고 여기 경로 나오죠 폴더에 폴더가 아닌 그 한 폴더 내에 모든 프로젝트 소스가 있는 걸로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일명 거지가 나면 영문이 좋겠죠 이름은 ex1으로 해서 엔터합니다 그러면 빔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기 소스 파일에 cpp 파일이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한 폴더 안에서 종속성을 없앤다고 만들었잖아요 어떤 차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D 드라이브의 프로젝트를 opencv-ex 라고 해서 만든 상태에요 그래서 이 폴더에 폴더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만든 파일을 ex1으로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해줘야 될 것은 코딩에 앞서서 인크루드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컴파일은 어떤 파일로 할 건지 그런 opencv 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경로 있죠 경로를 세팅해 줘야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크루드를 해 와야 무엇을 할 수 있고 인크루드는 어디서 해 와야 되는 그런게 있죠 그러면 지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의 경로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고 있지만 여기 솔루션 이 프로젝트의 위치를 정해줘야 이 위치에 이 파일이 있죠 어디에 있는 사항을 인크루드 해 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옵션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현재 프로젝트잖아요 opencv ex에 대한 속성을 세팅해 줘야 돼요 전체 구성 속성인데 디버그 아니고요 모든 구성으로 합니다 지금 이 ex 폴더의 프로젝트는 C++ 이에요 C++과 여기 어떤 입력이라든가 링커 이런 부분을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C++의 추가 포함 디렉터리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랑 연동할 프로젝트는 어디냐 이 프로젝트랑 연동해서 컴파일하고 코딩할 작업은 어떤 것을 가르켜야 되는 건가 가르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까 왜 그 설치를 했었죠 OpenCV를 그 설치 경로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크루드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설치한 위치의 이 부분 OpenCV의 빌드의 인크루드입니다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확인 링커에 입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링커에 일반에 보면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 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해서 아까와 동일한 창이 나오는데 경로를 넣어 줘야 됩니다 이 경로는 실제 실행할 경로 lib 라는 폴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야 돼요 위치 보시면 설치를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OpenCV 설치된 파일이 한 1. 몇 개가 되거든요 그 안에 여러 파일 중에서 빌드에 x64에 vc15 1415가 있어요 그 중에 15 lib 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 줘야 나중에 컴파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해당 경로 복사했으면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어요 위치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이게 들어간 상태다 그럼 아까 그 파일들 있죠 보여드렸던 거 이 두 개 파일을 넣어 줘야 되는데 입력에 넣어 줘야 됩니다 바로 추가 종속성인데 하나가 아니라 디컴파일과 릴리즈 두 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성이 아니라 디버그와 릴리즈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릴리즈를 선택을 해요 일단 저장을 하라는 거고요 아까 그 위치를 넣었던 여기 추가 종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링커에 해당 파일 경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릴리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거는 얘입니다 확장자까지 같이 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적용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릴리즈 말고 디버그를 선택하면 바뀌죠 디버그를 또 아까 그 파일 있죠 디버그 파일 D라는 부분입니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 놓고 확인 마찬가지로 저장해 주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줘야 돼요 사용자 변경 사용자 항목에다가 컴파일 할 때 그 깊이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디버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버깅에 들어가서 로컬 윈도우 디버거라는 거는 내 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이라든가 원격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내 PC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용자 환경 설정입니다 들어가서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어떤 위치냐면 아까는 다른 건데 이번엔 빈이라는 폴더를 타겟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요건 강의 자료에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OpenCV를 설치한 곳의 빌드에 X64에 VC15에 빈 폴더 해주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할 이 부분을 정의해 줍니다 요건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 놨으니까 강의 자료 여기 안내에 쭉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요 여기까지 OpenCV를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OpenCV 설치한 위치에 이제 요건 어느 드라이브에 어디다 요렇게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직접 타겟을 해 줘야 돼요 여태까지 보신 세팅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고 디버깅 할 수 있는 부분이 완료됐다 여기 이렇게 문구가 떠야 돼요 로컬 윈도우에서 디버그를 하겠다 근데 에러는 왜 나왔을까요 직접적인 선택을 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직접적인 선택은 현재 Include 까지는 향하고 있어요 Include 까지는 향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했을 때 OpenCV 파일이 HP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없어요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바로 OpenCV2라는 부분이죠 얘를 어차피 이전까진 들어왔으니까 경로 다 해줬으니까 얘를 따로 정의해 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슬러시 컨트롤해서 저장을 하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본 중에 완전히 기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게 과연 우리가 배울 OpenCV로 이 이미지를 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바로가기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럼 해당 이미지를 바로 열어서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링크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게 OpenCV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EXP 이 파일이죠 이게 제대로 컴파일 되는지 디버깅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축키는 FO입니다 수동으로 하고지 않는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단축키가 편하니까 FO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막 돼요 실행이 되면서 이미지가 팝업이 되죠 요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이거보다 클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좀 편집한 건데 영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은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이미지를 연상돼서 설명해 드릴게요 OpenCV가 설치된 곳이 아닌 이 프로젝트가 있는 곳 현재 EX-1.cpp 파일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있는 OpenCV-2.exe 그러니까 EX라는 폴더에 얘를 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실행을 한 건데 결국은 여기서 돌아가는 CV 이런 부분들은 얘가 있기 때문에 인크루드를 해 왔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함수나 클래스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있는 파일을 다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주 큰 맥락으로 알려드리면 int-main 안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이미지를 변수 이름에 변수 이름은 모든 상관이 없어요 저장돼서 이게 맞냐 그래서 이걸 열게 해 주고 여기 타이틀을 무료 이미지 라고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무료 이미지 라는 타이틀이 있죠 클릭하면 종료가 되고 디버그 콘솔도 그냥 아무 키나 누르면 얘가 종료가 돼요 종료됐고 이 부분은 디버그 된 파일이고 opencv-exe 이 파일로 해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그 exe 파일은 우리가 이전에 설치를 했던 폴더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곳에 이 부분이 생겼고 컴파일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실행 파일이 실행이 돼서 부분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유징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c++에서 정리를 합니다 네 cv opencv니까 cv에 대한 관련 함수 예약어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std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얘를 주석 처리해 놔도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얘를 인크로드 해 와 가지고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만약 얘를 주석 처리한다 그러면 이런 식별자 이런 사항들 다 안 돼요 그러니까 opencv에 대한 이 부분을 쓰려면 반드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야 되고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려면 using이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using 네임스페이스는 변수는 함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지금 int-main 이 부분은 opencv가 아닙니다 c++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규약적인 함수예요 메인이 시작돼서 종료되는 이 한 파일에 여러가지 메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메인의 종류도 그냥 int-mai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수값에 아무것도 없는 아니면 인수값에 void 라는 부분이 들어가도 됩니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int 대신에 void-main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세 가지예요 이 맷에 대한 부분은 opencv c++API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클래스입니다 한마디로 마우스만 가져다 대도 클래스라고 나오죠 클래스인데 변수를 이 클래스 기능을 활용해서 변수를 선언했죠 얘는 이 파일을 담는 변수입니다 어떤 언어이든 equal이라고 합니다 는이 하나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갑니다 두 개면 비교겠고 현재는 하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알맞게 넣겠죠 이 함수가 있는데 띄워주는 거예요 얘랑 얘가 opencv에서 사용한 함수인데 띄워줄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죠 이미지를 읽는다 리드한다 라는 의미의 함수인데 내장 함수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담아요 그래서 얘한테 보내는 겁니다 현재 얘는 얘를 저장하고 있죠 opencv에서 읽어드리는 파일을 여기다 저장한 거예요 읽어드리는 파일은 얘라는 얘기고 얘는 이 함수를 써야만 opencv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넣습니다 얘를 띄우려면 이 사항이 사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질문하는 거죠 if 그래서 c++에서 일반적으로 문자열이 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고 비워져 있지 않죠 채워져 있죠 빈 공백이 없으니까 바로 이 함수를 오픈하는 거죠 위에는 읽어주고 show 오픈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열어 주는 거죠 오픈하는 부분을 오픈하는 타이틀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사항이 열린 거고 그럼 이런 사항들이 왜 있냐 뭐 그냥 제대로 됐으면 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딱 하나니까 이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을 끌어와요 레이블에 있는 사항들을 가져오죠 몇 번째 레이블 몇 번째 파일 수십만 수백만 파일 중에서 특정 값을 최종적으로 저장된 값이라든가 컬럼번호 몇으로 해서 그 파일을 가져오거나 그게 만약에 변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볼 순 없죠 비워져 있는지 안 비워져 있는지 비워져 있다면 리턴을 해라 뒤로 가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아주 쉬운 너무 단순한 거를 실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학습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사항이 필요 없지만 반드시 코딩에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은 가장 많이 쓰죠 트루였을 때 즉 일값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펄스였을 때는 어떻게 해라 현재는 트루 펄스 중에서 트루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조건 여기다 else라고 하면 이게 아니었을 때는 한마디로 else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거고 else를 정했다면 else에 있는 사항을 정의해서 해야 됩니다 굳이 여기는 조건문이 부합하지 않을 정도가 없죠 그냥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코딩에서는 반드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명이 잘못되거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오픈 cv에서 정의하는 이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열었죠 그럼 이제 아무 키나 눌러라 라는 아까 문구를 보셨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키가 입력되기만을 기다리는 함수죠 근데 이제 요거는 무한대로 기다리는 거고 만약 기다리는 게 없다 그럼 이건 열리지 않고 곧 지나갑니다 사용자 프롬프트만 쭉 나와요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F5 막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뭐가 나온 거 같지만 다 꺼졌어요 왜냐 이 기다리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정해 놓고 싶다 그러면 초 단위로 하는데 1초는 1000나노세컨드입니다 만약 5초를 기다리겠다 5초라고 하고 컴파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아까 그 사항이 없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5초가 되면은 꺼지죠 현재로서는 리턴 0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else 값이 리턴 0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true 값이 마이너스 1 뒤로 가라 라는 거니까 무한대로 할 거면 여기를 비워주고 초를 줄 거면 이 초를 원하는 대로 1초면은 1000나노세컨드이니까 계산을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했고 좀 지겹지만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에 추가로 해서 빔 파일이 새 항목을 만들고 여기다 파일명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이론 더바 이라고 해서 cpp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전의 파일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 강의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뭐 일일이 타이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좀 지겹지만 지겹다는 건 화려한 부분을 보지 못해서 지겹지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코딩할 수가 있게 되는 기본이 됩니다 오픈 cv의 상수 명칭 자료형 이런 거를 설명할 겁니다 요거 오픈 cv라고 해서 cv라고 해서 depth 있죠 요거는 unsigned signed 아니면 float 형 세 가지를 지정을 해요 요건 이제 채널이 있냐 이거에요 c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 개수를 적어주는데 c라고 정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료형이다 아까 했던 것처럼 매트 자료형이라고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행렬을 변수를 정해줬는데 이건 1 곱하기 2라는 의미에요 그 각각 행렬 칸에 들어갈 부분이에요 근데 자료의 크기라는 거죠 아까 제가 signed unsigned 8비트짜리의 signed라는 거죠 또 다르게 두번째 행렬을 m2로 정했죠 동일하게 1 곱하기 2로 생성하고 좀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설명해 드렸죠 아까 오른쪽에 8비트에 unsigned 에요 아까 제가 채널이 있다면 반드시 c라고 해야 되었고 채널이 지금 3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널 개수가 없다 위에 없으면 채널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제 영상을 정의할 때 흑백이다 모노인 경우에는 1채널입니다 컬러는 3가지 색이 아니라 RGB 3가지 색상을 가지고 혼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채널을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리 정의된 상수형 변수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인데 캐릭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타입이다 요렇게 정의라는 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장황하죠 간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권합니다 이제 요걸 가져다 써야죠 M1이라는 행렬의 캐릭터죠 0,0에 있는 캐릭터를 1을 대입하고 있죠 1을 설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번째 것도 0,1에 대항값을 2로 설정해놨죠 두번째는 채널이 3개죠 100 함수를 통해 가지고 0,0에 있는 3개의 값을 각각 정한 거죠 3개의 값 중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값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또 0,1에 대한 이 3개의 값을 요렇게 3개로 각각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cout을 통해서 m1 이 행렬을 출력하고 또 요 값에 의해서 m2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컴파일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소스 파일에 또 다른 메인이 있으면 컴파일에 오류가 생깁니다 기존 파일을 삭제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프로젝트에서 제외를 하면 없어지고 파일이 삭제되진 않아요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delete를 누르면 물어봐요 삭제를 할 거냐 제거를 할 거냐 프로젝트에서 안 보이게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요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하나의 cpp를 운영할 수 있고 cpp를 여러개 운영하려면 메인이 중복되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cppex-1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려면 컴파일이 돼야 돼요 fo를 하면 나름 이렇게 되면서 디버그 콘솔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뭐 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이렇게 1과 2 그리고 쭉 나오고 1 이건 모노 이건 3채널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m2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m2라고 되어 있죠 11부터 8까지를 쭉 출력하고 있어요 1에 대한 것은 1과 2만 출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 이건 뭐냐면 m1에 대한 depth 깊이죠 그리고 m2에 채널 개수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채널들 3이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6 6 7 8